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투자 머니메이트입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 SEC의 항소 제기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이 리플코인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분석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리플코인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향후 어떠한 반전 카드로 가격 상승을 크게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플코인은 다른 코인들보다 특히 소송 관련 소식 사전 입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코인보다도 SEC와의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관련 뉴스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가격 변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리플코인은 특히나 다른 코인보다 이 소송 관련된 소식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빠르게 사전 입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저희 머니메이트에서도 SEC가 리플 상대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저희 머니메이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관련 소식을 공유해드리면서 미리 어느 정도 고점에 일부 물량을 익절을 했었던 그림이고요. 9월 21일이죠. 항소 제기 이전에 가격이니까 쉽게 말해서 급락하기 이전에 단기 고점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낸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리플코인 미리 고점에서 털고 나왔기 때문에 이 현금 확보한 거 그대로 리플코인 가격 조금 더 떨어지면 저점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하면서 코인 개수를 늘리기 전략을 이어나갈 전망이고요. 현재 아무래도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리플코인에 몇 년간 존버했던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리플코인 1심에서도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직도 천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리플코인은 도대체 언제 가는 거냐 가긴 가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리플코인 충분히 반전 카드로 낼 만한 대형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현물 ETF 카드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 IPO 카드가 있죠. 특히 최근에는 리플이 항소를 당하면서 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불투명성이 다시 제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리플코인에 대한 현물 ETF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ETF와 마찬가지로 승인은 되고 과연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런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두 번째로는 기업 IPO가 지금 리플코인의 두 번째 반전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IPO는 추진 안 한다고 기사가 났지만 사실은 이건 IPO를 추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아래 기사를 조금 더 상세히 보면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 규제 환경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여전히 가상자산 전반에 적대적이라 우리는 이 IPO를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결국 펴게 된다면 리플의 IPO도 충분히 진행이 되면서 급적 반전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이 IPO 말이 안 되는 측면은 또 아닌 게 다음 기사를 보시면 결국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최근 미국 대선의 초박빙 구도로 진행이 되면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모두 다 친 비트코인 정책을 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친 비트코인 정책 태도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완화를 규제 완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리플에서도 IPO 카드를 충분히 꺼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 카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기 때문에 리플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반전 카드로 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SEC와 리플랩스의 1심 소송에서는 리플의 부분 항소로 마무리됐죠. 즉 기관에 대한 판매는 위반이 맞지만 개인에 대한 판매는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플의 승소로 끝나고 지금 이제 SEC가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결국 리플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추후 어떤 소송 관련된 소식이 언제 나오는지 또한 소송 진행 시나리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리플 코인에 대해 장기간 존버해 있으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몇 년간 했지만 리플 코인 존버만 하니라고 아무런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머니메이트에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리플의 반전 카드 세 가지죠. IPO, ETF, 스테이블 코인 이 반전 카드들이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추후 리플 소송 진행 시나리오 관련돼서 꼭 알고 계셔야 리플 코인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플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아무래도 회사 다니시고 학교 다니시고 개인적인 사업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되는 저희 머니메이트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발빠르게 이런 소식을 접수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남들보다 빠르게 접해서 조금이라도 리플 투자에 많은 수익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설이지 말고 아래 번호로 문자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송 진행 시나리오 그 다음에 소송 관련된 소식들, 반전 카드는 언제 나오는지 이런 타이밍들을 모두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플 코인 기술적 분석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봉 차트입니다. SEC가 리플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봉 기준으로 장대 은봉에 출연했지만 2, 3년간 유지해온 대형 삼각형 패턴에서는 아직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단선 부분까지도 오지 않았고 다시 한번 삼각수련 패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분출할 타이밍이 또 한번 연기된 거일 뿐이니까요. 기술적으로도 리플 코인은 아직 여전히 상승이 유효합니다. 더군다나 비트코인 2020년 반감기 이후 7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서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큰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이 불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2024년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7개월인 이미 7, 1월, 12월부터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한번 쭉 빠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하는 타이밍과 이 XRP 코인의 삼각수련 마지막 발산 부분이 또 겹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트코인,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하락하는 관점에서도 리플코인은 기술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동특이전 새벽은 가장 어둡습니다. 리플코인 최근 SEC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소를 하고 ETF 신청 소식까지 나오면서 장밋빙 전망을 모두들 기대했지만 결국 아침이 오기 전 새벽은 거쳐야 하는 법이고 그 새벽은 가장 어둡죠.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어떤 소식을 여러분들이 언제 접해서 가격이 급락하기 전에 매도를 하고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하는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리플의 향후 소송 시나리오와 관련된 소식을 저희 문자로 리플이라고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리플코인으로 300%, 400% 이상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머니메이드에서는 리플코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리고 계신 그런 코인들의 무료 진단과 솔루션 또한 하루 또는 주말 동안 단타 매매 기법을 활용한 일일 수익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일일 수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저희 머니메이트 방문해 주시고요. 이렇게 무료 공유방 진행,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흡족해하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플의 반전 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ETF, IPO, 스테이블코인 결국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리플코인 가격 흐름 보시면 SEC가 리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격이 급락했고요. 1심에서 SEC 상대로 리플이 승소하면서 가격이 한번 펌핑했죠. 그 이후 최근 SEC가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가격 급등의 반전 카드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타이밍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이후에 SEC가 또 3심에 상고를 하고 ETF 불승인이 난다면 그 타이밍은 언젠지 결국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가격이 급락하기 전에 매도를 진행하셔야 코인 개수를 늘리고 투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소식들 구경만 하시지 말고 실천하시는 분들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가감없이 이러한 정보 공유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로 리플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리플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여타 많은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코인은 시장의 불장이 찾아온다면 많은 수익을 얻어가시길 기원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저희 머님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방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